김경문 부임 이후 달라진 모습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 남은 경기들 중요 미디어유스 표현기 기자 한화 이글스 14대 감독으로 자리에 앉은 김경문 감독의 행보가 현재까지는 매우 긍정적이다. 6월 5일 데뷔 첫 경기를 시작으로 6월 26일까지 10승 1무 9패를 달리면서 5할 승률을 넘기고 있다. 6. 감독으로 부임 후 5할 승률을 맞추는 것을 우선으로 하겠다. 라는 인터뷰를 한 김경문 감독의 목표는 현재까지 성공적이라고 보인다. 김경문 감독 특유의 뛰는 야구에 한화 선수들이 적응하면서 기존의 최완호 감독 시절과는 다른 공격적인 야구를 보여주고 있다. 이원석 장진혁과 같은 빨빠른 외야수들이 점차 자리를 잡고 제 역할을 해내는 중이다. 부상 감독 재임 시절 정수빈 박건우와 같은 걸출한 외야수를 키워낸 이력이 있는 김경문 감독이기에 한화 팬들은 그가 한화 외야수 잔혹사를 끝내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중이다. 부상과 컨디션 난조로 인하여 제 역할을 못하고 있던 주장 최은성도 최근 3경기에서 5타점을 내며 팀에 일조하고 있다. 전반기 잠시 주춤했던 안치홍도 중반에 접어들며 OPS 8할을 넘기며 제 몫을 해내는 중이다. 그러나 가장 걱정인 부분은 다름 아닌 투수진이다. 시즌 전 한화가 자랑했던 오선발 체제가 이미 붕괴해버린 상황이다. 류현진 페냐 산체스 문동주 김민으로 이어질 것 같았던 탄탄한 오선발이 여러가지 변수로 인하여 무너졌다. 류현진은 시즌 초반 ABS 종과 공인구에 적응을 못하며 ERA가 8점대까지 치솟았다. 현재는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며 3점대까지 복귀했지만 지난 기아 원정에서 5이닝 5실점을 하면서 패배는 없었지만 기아의 강타선을 만나 홈런을 세 차례 허용하며 주저앉기까지 하였다. 팀의 한 시즌 농사를 좌우한다는 외국인 투수마저 이번 시즌 말성이었다. 지난해 11승을 올렸던 페냐는 일찌감치 짐을 싸떠놨고 산체스는 지속적으로 옆구리 통증을 호소하며 제 페이스를 찾지 못하고 있다. 가장 걱정인 부분은 바로 국내 투수진이다. 김민우도 두 경기만을 소화한 채 부상으로 시즌 아웃을 선언했다. 시즌 초반 가장 강력한 모습을 보이며 절체부심한 그 이기의 부상 이탈이 더욱 뼈아프다. 지난 시즌 신인왕을 차지하며 대전 왕자라는 호칭을 얻었던 문동주의 부진이 현재로선 가장 큰 부담이다. 작년과 비교하여 약간은 달라진 투구폰과 더불어 새롭게 추가한 구종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서 현재 3승 6패 ERA 6.92를 나타내고 있다.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 가을 야구의 분수령이라고 할 수 있는 여름이 그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야구는 투수 노름이라는 말이 있듯 여름이 되면 투수들의 체력 암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특히나 공격력이 좋더라도 투수들이 막지 못한다면 장기전과 단기전에서 모두 분리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불펜진의 약화와 오선발진의 붕괴라는 악재 속에서도 과연 하나는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 류현진과 새로운 대체 외인들을 필두로 오할 승률 고지를 점령하며 팬들의 목놓아 부르짖는 가을 야구에 진출할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